공평영화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공평영화 보러 왔어요. 제가 평소에 공평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갑자기 아저씨 밥 먹고 싶은 사람? 저요. 퀴즈 낼 건데 가장 많이 말하는 이 사람한테 밥이랑 사이다랑 햄이랑 식품 오케이오케이오케 정답! 핵폰도 관장님이 썼었는데 폴더폰 덤벨비폰 아 깜짝이야 김준규씨 제가 이번달 말까지 중요수를 꼭 갖고 오라 하셨죠 언제 갖고 옵니까? 새친구 오라니 김준규야 네 화장관 불러줄게 네 응 나 화장관 들어본적이 없어 살면서 절도 잔다 우리 아가 러메 태양빛의 말림보 뭐지? 무슨 가사가 뭐지? 뭐지? 이거 못하겠어요 야 모자 모자 아세아 모자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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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나온 스태트 갑자기 이거 그만해 꺼봐 어 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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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지훈의 방입니다 이게 뭐야 따라라라라 어? 왔어? 하하 아 수건하네 뭐? 뭐? 뭐 하시는 거예요? 뭐 하세요? 네 요즘 검도 연습을 하고 있어서 아 검도 검도 연습하셔서 그런지 매트가 생겼네요 하고 계세요? 네 살짝 찍다가 갈게요 우와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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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중규야 한번 넘어 야 좀 아픈데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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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어? 어떻게 오셨어요? 아 저 다래끼가 왼쪽이 좀 날력말라 하는 것 같아요 아 다래끼 그래서 구토를 하고 아 구토증상 심장소리부터 될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뱉으시고 진라면 광고 들어오게 PTO에 들어오게 한번 이렇게 깔끔한 척 한번 해줄래요? 진라면 광고 알고 알지? 아 또 이렇게 하지? 아 근데 재밌다 되게 재밌다 동심 세계로 돌아온 것 같을 때 카메라가 여기를 찍고 있죠?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설마 저기에 설마 저기에 설마 저기에 설마 저기에